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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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에 2층 꼭 클리어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해독제를 안사고 봉대를 2세트 샀어요 제가 실수로 네 요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나 모르겠어 근데 어 맞네 기사단 관통자 얘네들인데 이건 표식을 찍은 다음에 때릴까? 방어가 없구나 하필 회피구나 회피 표식 낮추는거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좀 애매하다 근데 이게 표식을 찍어두면은 90에 피해라서 3턴간 90을 더 줄 수 있으니까 찍는게 낫긴 한데 표식을 찍자 일단 얘네 둘이 표식들이 있으니까 일단 찍자 아깝긴 하지만 터니 일단 찍어놓고 그 다음에 멍멍이로 아군 보호 요거 써주고 횃불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써주고 종말의 개시 이것만 계속 써주면 얼마나 좋을텐데 진짜 좋을텐데 네 음 자 기절저항이 98 98인데 기절저항이 기절 확률을 낮추는게 있기 때문에 기절은 일단 기대하지 말고 공격이나 일단 하겠습니다 회피 종말의 날 기절 이것도 은근히 아파요 맞아 이거 해독 못해가지고 어제 진짜 더럽게 힘들었는데 일단 해독자 하나만 먹고 진격 한번 쓰고 근데 여기서 또 너무 많이 써버리면 다음 정갈들이 또 문제인데 적당히 분배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몸통 박치기 피카츄 저항 자 밀리진 안하고 역시 얘네들이 진짜 세긴 세다 정말 세다 자 4 다시 한번 하고 자 이거 찍혀있으니까 찍혀있으니까 그대로 공격 한번 아 이럴 때 좀 크리티컬이 잘 떠주면은 진짜 좋을텐데 크리가 뭔가 안터져 불관동장치님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뒤로 밀고 동말개식 어 이것만 계속 써주면은 좋겠어 진짜 자 이거 방어 좋아요 아 여기만 두마리고 나머지는 한 마리씩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아 죽음의 문턱 싫어 벌써 죽음의 문턱이 뜨면 안되는데 그것도 제일 에이스인데 아무튼 나머지는 전갈이 한 마리씩이라고 하니까 아 아이씨 아이씨 죽겄어 이씨 하필 또 기절이 걸리네 자 보호 한번 하고 어 이거 헤이가 죽을거 같은데 왠지 여기서 연걸이 한번 써야겠고 여기서 연걸이 한번 써야겠고 야 이거 진짜 이거는 한 마리씩 나오는게 맞는 몬스터 같은데 그 세기가 너무 센거 같애 이럴때 힐크리가 떠줘야되는데 자 이거 고 회피 잘합니다 운말의 게시 이것도 빵 좋아 아 이게 무슨 약간 운빨이 좀 필요하다 종말의 게시를 아 26 떴어 야 정말 장난 아니다 아 와 이거 잔돼 오 회피 오오오 오오 오 회피 오 회피 자 이거 한 마리라도 어떻게 좀 빨리 죽여야되는데 아 어떡하냐 위치도 개떡이고 오오 야 이거 어쩌지 아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끝장내기로 그냥 딜을 넣을까 야 고민 고민되네 진짜 이거 자 딜 18 딱 저의 심정을 표현해주는 데미지 그 다음에 얘는 어쩔 수 없어 아군복을 계속 써야되 이 자리에서 아군복을 하고 자 제발 오케 오케 자 이것만 써 제발 제발 이것만 계속 써줘 자 힐 한번 하고 어 7 좋아요 아 고통 쓰지마 아하 야 환장하시겠다 진짜 정말 게시 어 어 자 진격 맞으면 죽겠다 딱 느낌이 자 이거 크지더라 제발 안뜨겠지 자 힐 칠 야 이거 무슨 그냥 확률빨로 계속 버티고 있네 아 제발 왜 회피를 예 그럴거 같아요 중문 이 중문에서는 딱 그럴거 같아요 아니 애들 왜 이렇게 회피를 갑자기 이렇게 잘 스테스 폭발하겠다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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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오오 야 뭐야 이거 가는 사격 2에서 4 와 2에서 4 어떻게 할까 이거 쏠까 아 이거 닫지 지금 안닿네 안닿지 두칸이죠 쏠까 이게 또 명중 치명이니까 오케이 이건 잘 떴다 이거는 잘 떴고 그리고 아 이걸 그냥 딜을 해야될거 같은데 근데 이거 맞는 순간 즉사인데 아우씨 자 이제 표식을 찍자 이제 표식을 찍고 얘는 이제 풀이니까 거의 풀까지 아니지 72가 남아있으니까 아 30 30이에요 어 그래요 어제 누가 즉사라고 하던데 어 근데 진짜 힐러 쳤어 잘했다 어 보호하길 잘했다 자 777 좋아요 보통 계속 맞아 계속 맞아 그냥 죽음의 문턱 당부 손님 어 왜왜왜 어 때렸다고 치명타 야 여기 진짜 계속 버틴다 버티기는 종말의 개시 야 운빨 진짜 지리구요 강도짱 주가요 아 이거 이 압열만 아니었으면 딜했을텐데 10일 남은거 와 또 앞에 압열로 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건 아군보호를 강도한테 해야돼 여기다가 하고 그 직사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방금 요렇게 해버리고 힐을 그냥 강도한테 개인일 오 자 죽음의 끝자락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걸로 막타 오케이 잘했다 와 근데 진짜 살 떨리게 하네 계속 계속 죽음의 문턱 진짜 잘 버텼다 얘 아 나중에 마을가면 상 줘야겠다 마을가면은 맛있는것도 많이 주고 사창가도 좀 데꼬하고 그래야겠다 네 이제 성수 3개 다 쓰고 3개 쓰고 좋아요 자 마지막인데 여기 또 뭐야 이거 용종 맹독 다하래 들어 이씨 아 하필 또 치명타 맞고 시작하네 중독 몇자리 이거 6에 5자리 와 겁나 아픈거네 진격으로 자 최대 20인데 저는 크리를 믿습니다 아 하필 또 18이 뜨네 그러면은 이거 근데 빗나가진 않겠지 설마 오케이 마무리 좋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2층에 요번층에 할거는 목적은 다 이뤄냈고 남은거는 그 선조템을 먹으러 가는건데 그게 무사히 잘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문제는 횃불이 딱 한개 남아있다는거죠 선조템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을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가는게 나을거 같애 선조템이고 뭐고 없을거 같기도 하고 자 거기다 횃불도 모자라고 자 이거는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자 여기서 원정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